오이겐 레비네가 이끄는 공산당은 바이에른을 장악하여 소비에이트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붉은 군대를 창설하여 바이에른을 방어했습니다. 오이겐 레비네는 소련의 지도자 블라드미르 레닌의 지령을 받아 행동했는데 레닌은 귀족과 같은 상류층 세력을 싫어해서 상류층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구스타프 트룬탁티스 공작, 헬라폰 베스타르프 백작 부인 등 많은 귀족들이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민주당의 요하네스 호프만은 다시 바이에른을 되찾기 위해 8천가량의 군대를 보냈지만 붉은 군대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호프만은 한운수 없이 베를린에 있던 국방장관 구스타프 노스케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27일 노스케의 자유군단은 재빠르게 미넨을 포위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무자비한 공격 끝에 자유군단은 공산당으로부터 미넨을 탈환했습니다. 바이에른 지역은 임시적으로 군부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당시 병사 대의원이었던 히틀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지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에게 새로운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병사들 중 소비에트 공화국 활동에 열심히 가담한 자를 색출하는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넨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히틀러가 그들을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동료 대의원 2명을 배신하고 고발해버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시작된 볼셰비키 공산주의는 미넨 곳곳에 퍼지며 많은 이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넨의 정권을 다시 잡은 군부 정권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반볼셰비즘과 민족주의를 교육하는, 아니, 세뇌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였습니다. 일반인들을 세뇌시키기에 앞서 군인들을 먼저 세뇌시켜야 했고, 군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군인을 교육하는 훈련 조교를 먼저 양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919년 6월, 미넨 대학에서 반볼셰비즘 1차 연수 과정이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사, 전쟁의 정치사, 사회주의 이론과 실제, 독일의 경제 상황과 평화 조건,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의 연관성 등 영향력 있는 연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정치적 관념을 정립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틀러는 미넨 대학의 역사학 교수 알렉산더 폼 밀러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유대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화가 많았던 히틀러는 유대인 쉴드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쩌렁쩌렁 쉴드를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좀 전에 강의했던 알렉산더 폼 밀러 교수가 보게 됩니다. 밀러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격렬한 장광서를 늘어놓았는데, 나머지는 그의 주술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이 그로 인해 흥분 상태에 빠졌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깔끔한 머리에 수염을 짧게 깎고, 작고 창백한 얼굴의 사람이 밝고 푸른 큰 눈으로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밀러의 기억에 히틀러의 수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시기쯤 다들 아는 히틀러의 수염의 형태로 짧게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는 교육훈련을 총책임지고 있던 지휘관 카를마이어 대위를 찾아가 웅변 스킬이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연수 과정을 모두 마친 히틀러는 26명의 강사를 뽑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1919년 8월 20일, 히틀러는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대상으로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병사들에게 반볼셰비즘과 민족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 한마디로 자신이 배운 대로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강의를 듣던 병사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강의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바로 그 반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열과 성을 모두 바쳤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갑자기 생긴 것이다. 잘은 몰라도 순전히 느낌만으로는 항상 그렇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이제는 사실로 판명되었다. 나도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강의를 통해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동지를 다시 민족과 조국의 품으로 이끌었다. 말하자면 군인들에게 나라를 일깨운 셈이었다.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에는 히틀러 강의는 체험에서 우러나온 열정적인 강의, 탁월하고 열정적인 연설가라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눈부신 언변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음, 집회에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을 받아줬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등의 별 5개짜리 호평이 많았습니다. 히틀러는 말 그대로 연설계의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교육훈련 총책임자 마이어데이는 히틀러를 자신의 오른팔로 안치고는 추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임무는 극우부터 극좌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생겨나는 정당 단체를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19년 9월 12일 히틀러는 한 정당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슈테르네커브로이 맥주홀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노동자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회는 강연과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신경 쓸 일 없이 강연은 끝이 났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여 분위기를 살피던 히틀러는 이 단체도 곧 사라져버릴 별거 아닌 집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토론에 초청받은 바우만이라는 교수였는데 바우만은 바이에른이 프로이슨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려서부터 독일 대국의 대통합을 꿈꾸던 히틀러가 듣기에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무대로 튀어나와서 그 남자를 15분 동안 쉬지 않고 무섭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황한 바우만은 도망치듯 집회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정당의 당의장 안톤 드렉슬러였습니다. 드렉슬러는 히틀러의 말솜씨에 반해서 비서에게 이 친구 연설에 필요한 건 다 갖고 있어. 잘 써먹으면 완전 개이득일 듯. 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드렉슬러는 자신이 쓴 나의 정치적 각성이란 책을 히틀러에게 지어주며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정당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당이 바로 독일 노동당 나치당이었습니다.